안녕하세요. 루크미식입니다. 이번에 연말연시를 맞아가지고 좋은 세일 소식이 있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독점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Rx10 엘레먼츠와 엘레먼트 스위트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아주 큰 폭으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Rx10 같은 경우는 거의 90% 세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금 찬스고요. 혹시라도 Rx를 포함해서 오즈온이나 넥타, 뉴트론 등등 이 아이조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들, 특히 엘레먼츠 등급이죠. 이것들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로 구입을 하시면 조금 더 가격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Rx뿐만 아니라 타 프로그램들도 함께 필요하다는 전제로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영상은 세일 소식만 전해드리는 거라 소리를 들어보거나 리뷰처럼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세일 기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지금 1월 7일까지인데요. 시작한지는 크리스마스 세일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이 시간과 업로드한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며칠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 필요하던 건데 또는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Rx10 엘레먼트부터 설명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11달러로 나와 있죠. 이게 평소 가격이 조금 세일해도 한 30달러 전후로 합니다. 29달러 그리고 평소에 49달러 정도 세일은 빈번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11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약 10달러 정도고요. 1달러 정도는 텍스입니다. 얘네는 특이하게 항상 텍스가 붙죠.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대신 추가로 껴주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콰이어나 이런 것들 지금 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요. 이거는 말미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Rx10 엘레먼트는 제가 이전에 Rx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D클릭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Rx10 뭐 스탠다드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뭐 이런 등급이 있지만 엘레먼트 등급은 가장 하위 등급이지만 이 가격에 구입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이펙터들이 담겨 있습니다. 총 5개가 담겨 있고요. Rx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 이펙터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낯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는 건데 궁금하실 수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밑에 내려보시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엘레먼트 등급에는 사실 스탠다드 등급만 올라가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져요. 그런데 가격도 많이 상승하죠. 물론 지금 스탠다드도 할인 행사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초심자분들이 당장 구입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딸랑 몇 가지만 쓰는데 스탠다드 등급을 바로 사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엘레먼트를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써보니까 유용하네. 앞으로 나는 스탠다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엘레먼트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격 할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레먼트를 이 11달러라고 하는 이 가격에 구입하면 추후를 생각했을 때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섯 가지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디 험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기타나 뭐 이런 앰프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험 노이즈라고 그러죠. 뭐 징 하는 거 울린 그 뭔가 전기적인 잡음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상쇄시켜주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특히 이제 RX9부터 다이내믹 모드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녹음을 다 끝낸 후에 이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도 걸리고 조금 레이턴시도 많이 잡아먹고 했는데 다이내믹 모드는 약간 실시간처럼 할 수 있게 굉장히 빠른 이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모드가 또 추가됐어요. 디 험 일반 모드 다이내믹 모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플러그인 이펙터로서는 하나입니다. 이게 다 각기 다른 플러그인 이펙터로 이제 가동하게 돼요. 한 번에 불러가지고 골라 쓰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이제 불러서 그러니까 인서트 단에 아니면 뭐 이벤트나 그 오디오 파형 자체에다가 바로 걸어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RX에 대한 영상을 다룬 게 있는데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디클릭만 사용했지만요. 그 다음 이제 디클릭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영상을 다룬 적이 있다고 했죠. 그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름상으로는 뭐 보컬 녹음이나 아니면 악기 녹음했을 때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하면 헤드폰을 타고 뭐 클릭 잡음 그러니까 메트로 눈 소리 같은 거 띡 띡 띡 이런 소리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보컬들이 립 노이즈 약간 입술 떨어지는 소리나 약간 뭐 발음에서 그런 띡 띡 뭐 이런 소리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상세시킬 때 쓰는 플러그인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RX는 어쨌든 녹음한 소스에 대해서 뭔가 보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엄청나게 강력한 툴입니다. 엘레먼트만 해도 요정도 이제 제공이 되는데 스탠다드나 어드밴스드급까지 가면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오디오 에디팅 그러니까 후보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디클립 요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클립 떴다 뭐 피크 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오 파형이 너무 크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약간 칙칙거리면서 오디오 파형 소리가 찢어진 것 같은 이제 소리가 날 때가 있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그런 플러그인 이펙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해주는 게 오디오 후 버정이기 때문에 뭐 진짜 오리지널 소스처럼 완벽하게 보정을 해준다. 요렇게는 장담은 못해요. 약간 복불복입니다. 정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건 오디오 소스 그러니까 오리지널 소스 자체가 워낙에 상태가 안 좋아서 야 이거는 약간 음질 열아가 생기고 아니면 살짝 남아있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써야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이스 디노이즈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아 이게 보이스 립노이즈나 이런 거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립노이즈나 쩍쩍거리는 소리나 뭐 그런 거는 디클릭으로 많이 잡고요. 보이스 디노이즈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컬들이 녹음할 때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는데 지속적인 소음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상세시켜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얘네가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보컬 녹음을 했는데 어디서 에어컨을 틀어놨다 부스 같은 데서는 아니면 작업실에서 에어컨이 틀어진 상태에서 녹음을 했더니 보컬 녹음 소스에 조금 쉬는 부분에 바람 소리 하는 소리들 계속 들어가고 있다. 또는 뭐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서 펜 노이즈 같은 거 펜이 윙 하면서 약간 도는 게 은근히 들어가서 야 이거 신경 쓰이네 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상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딜리버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샘플이나 아니면 녹음을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디오 소스를 딱 준비를 해놨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리버브가 살짝 들어가 있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뭐 스플라이스나 외부에서 받은 소스들은 약간 드라이하게 쓰고 싶은데 아 이거 원소스 자체가 리버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 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런 거에서 리버브 그 감을 약간 상세시켜주는 그런 플러그인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X 엘레먼트 등급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엘레먼트 등급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지 알겠는데 스탠다드나 어드밴스드는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혹시 궁금한데 알 수 있느냐 그런 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아이조톱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RX 이제 거기를 찾아 들어왔는데 밑에 쭉 보시면 이렇게 컴페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컴페어, RX, 10, 뭐 피처스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보시면 엘레먼트 등급,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이렇게 세 등급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제 RX는 워낙 유명하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에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야 이게 마법의 도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오디오 에디팅 또 후보정 툴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탠다드 등급 이상은 써야 더 제대로 쓸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엘레먼트 등급 가격이 11달러다. 아 그러면은 좀 사서 쓸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D클릭, D클립 있고요. D험, 그 다음에 D리버브 이렇게 점 되어있는 거 보시죠. 스탠다드는 뭐 이렇게 있고 뭐 에드밴스드는 물론 이제 다 찍혀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D험이 있는데 다이내믹 D험을 얘네가 분리는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D험에 같이 묶여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시면은 보이스 D노이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탠다드와 엘레먼트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고 당장 스탠다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가격적으로 그런 분들은 엘레먼트를 이 가격에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RX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엘레먼트 스위트 요거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이 화면 돌아왔고요. 엘레먼트 스위트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요건 뭐냐. 가격은 56.1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아까 51달러인데 세금 붙어갖고 10%인가 요거 붙어갖고 이렇게 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엘레먼트 스위트는 아이조톱의 핵심 프로그램들의 엘레먼트 등금들만 딱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RX를 아까 11달러 주고 사느냐 아니면 RX를 플러스 해가지고 나머지 3개를 더 껴서 사는데 내가 한 40달러 정도 더 줄 것 같은데 이게 나을 건가 이 둘 중에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오존입니다. 오존 뭐 너무 이제 잘 아시죠. 오존은 마스터링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 요즘에 이제 AI 기능이 옛날에 AI 기능이 있었는데 약간 반쪽짜리 좀 못 믿었어요. 근데 요즘에 AI 기능 제가 테스트 해보고 하니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터링을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AI로 약간 음악 틀어놓으면 알아서 분석해 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마스터링 할 때 어쨌든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초심자분들도 간단하게나마 쓸 수 있는 그런 마스터링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스터링이라고 얘기하면 믹싱 작업이 다 끝나고 최종 결과물 웨이브 파일 같은 거 하나 딱 떠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존을 걸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음압을 뻥튀기하고 뭐 이제 약간 EQ로 조금 음색 보정도 하고 뭐 이미지어 같은 걸로 펜 그런 어떤 넓이도 조금 더 조절해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최종적인 후 보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플러그인 이펙터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검색해보면 정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뉴트론 4 엘레먼트인데요. 뉴트론은 일종의 채널 스트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펙터 조합을 뉴트론 하나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펙터 체인처럼 약간의 묶음처럼 이제 쓰는 건데 이게 또 AI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조톱이 AI에 무슨 약간 사활을 걸었어요. 사실 아이조톱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회사들의 분위기들이 대부분 그렇죠. AI가 사운드의 어떤 음향에 또는 믹싱의 밸런스 같은 거 잡아주는 거에 많이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뉴트론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악기의 그런 질감이나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알아서 AI 분석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어시스턴트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펙터를 하나하나 단독으로 걸어서 써도 되지만 뉴트론 하나 불러놓고 거기에서 채널 스트립처럼 여러 가지 이펙터의 조합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믹싱 작업할 때 각각 악기 트랙들 뭐 오디오 트랙들에 걸어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RX예요.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해 드렸던 RX 10 엘레먼트 등급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고요.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다섯 가지 있죠? RX 10이라고 해서 딱 하나가 아니라 RX 10 엘레먼트에는 다섯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타 4 엘레먼트인데 넥타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플러그인 이펙트는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보컬 전용입니다. 그래서 보컬 사운드를 만든 데 있어서 약간의 뭐 질감도 바꾸고 공간감도 더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막 줄 수 있어요. 좀 특이하면서도 보컬 특화된 어떤 그런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R에다가 보컬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특수한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들이 꼭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뭐 성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마이크 녹음을 한다든가 자기가 녹음한 걸 그냥 단순히 합치기만 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도 간단하게나마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이펙터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설명드렸지만 어시스턴트 기능들 그러니까 AI가 도와주는 기능이 이 네 가지 이제 이펙터들에 다 같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그런 AI의 도움을 살짝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AI가 했다 해서 그걸로 그냥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AI가 어느 정도 쫙 잡아주면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가 약간 듣기 좋게 이제 갖고 나가면 좋을 것 같고 프리셋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프리셋에서 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네 플러그인 부티크에서는 매달 무료로 이제 껴주는 것들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 영상들도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처음인 분들은 그게 낯설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이걸로 해볼게요. Add to Cart 누르세요. 그럼 Cart 들어갑니다. Cart 들어가고요. Go to Cart 해볼게요. 사실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로그인을 안 해놨는데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 하시고요.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Choose your free gift. 여기서 claim gift 눌러가지고 원하시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눌러보시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어쨌든 선택의 폭이 세 가지가 있고 보통 그냥 하나만 있기 때문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당장 필요도 없는데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여기서 골라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아주 저렴한 거 구입하더라도 어쨌든 구입하면 무조건 공짜로 하나 주니까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이 claim gift 한번 눌러가지고 같이 함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RX10 Elements와 Elements Suite 세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코미지기였습니다.